안녕하세요. 고생많이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의 이기는 방법 한에서 조로의 찬스가 왔습니다.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. 장군 칠 때 마로막든가 차로막든가 해야죠. 차로막은 어떻게 될까요? 차로막았을 때는 이 차로 이걸 때리면서 차장포장으로 외통이죠. 그러면은 이번엔 마로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마로막으면은 이때는 가운데로 쭉 들어가면은 이것도 지금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궁으로도 못 먹고 사로도 못 먹고 지금 차장포장의 또 외통이죠. 그래서 이런 찬스 놓치면 안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한의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